자 이번에 할 게임은 루이지 맨션3입니다 루이지 맨션3 한번 해볼게요 신작이구요 루이지가 주인공 루이지가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 뭐 어디서 탈출하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볼게요 마리오로 주니어도 이거 하고 싶어서 어? 먼저 해보면 안돼 막 그러던데 12시에 나온다니까 못 알아들어 왜 게임 12시에 나오냐 아직 안났다고 하니까 내가 오후에 사놨는데 미리 해보면 안되니 주니가 자고있죠 자 루이지 맨션3 시작합니다 무섭진 않을거야 아마 유령 귀여운 유령 나옵니다 쫄보들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아! 뭐야 키노피오가 운전하네 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운전을 해 피치랑 마리오다 야 얘 노란색은 뭐냐? 노란색은 뭐라고 이거 어? 루이지 자고있어 뭐야 유령 개있다 연주 이데TIP 이쁘다 저 대체 뭐라고 써있냐 워하 이거랑 이리와 이거랑 이리와 이거랑 이거랑 이건 그는 이거랑 ? 아마 더빙은 없을걸? 다 저렇게 얘기해 글씨로 나올거야 마마미아 마리오 하나도 안들어주는거라서 우유지 가방 왜이렇게 무거워 이런게 뭐야 여기로 왔다 호텔로 여행왔나봐 사위 대사가 없어도 다 알아들을거 같아 그치 앞에 호수도 있고 뭔 금으로 되있네 다 와르르 멘션이야 저기가 내가 더빙좀 해달라고 비싸보이는구만 야 좋아 여긴 할게 없는데 뭐야 환영까지 어떻게 피치 공주잖아 그치 여기 하나 통째로 산듯 빌린듯 오케이 신난다 뛰어다니자 호텔에서 형한테 말좀 걸어볼까 형 형 뭐해 먹을거 먹을라고 어 아유 그러니까 키가 않고 살만 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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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호텔 정말 크다 루이지 그리고 꽤 고급스러운 것 같지 않아? 그레이트 이런곳에 특별 캠페인으로 초대받아 먹을 수 있다니 무척이나 운이 좋았어 우후후 자오 그렇구만 특별 이벤트라 키노피오 녀석들 피치공주님은 칩이 정말 많으시군요 아하하 아하하 아하 얘네 다 키노피오브로 불내나봐 양파 녀석들 자 체크인 해야지 손님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체크인 하겠습니다 라스트 리조트? 이름이 왜그래 땡큐 아 아유다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라스트 리조트 호텔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너인 파오더네스 코너 파오데노스 코너 방으로 안내해야되겠어 짐도 올려주고 아 강아지님이 유령아지야? 유령아지 어? 하하하하 뭐야 아하 파오더네스가 파오더야? 저희 호텔에서도 VIP로 특별대용 해드리겠습니다 어? 파오더 헬스? 유령아지 파오 핑키가 없네 나 오 파오 바오 오층? 호텔사장 AI다 바퀴 달려있네 키노피오 방들은 저쪽 최고의 추억 Ah! 거 그래. 바이 바아예요. 나이트메이. 나이트 뭐 아아 나이트메이어 쭈구 나이트 메어 와 삐까뻔짝 하긴 하다 다 금으로 되어있네요 뭐야 대박이야 야 숟가락 갖고 와봐 긁어서 좀 가져가자 어? 긁어서 집에 좀 가져가자 긁어 다 금이요 번쩍번쩍하네 슬슬 실까멍 유령하지맞네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옷장 좀 벗어 띠용 그 있잖아 띠용 눈 튀어나오는거 선물도 준비되어있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야? 하나 더 열어봐 야 먼지가 나 근데 왜 화장실? 어 화장실 유령 유령하지 형! 형님! 형수님! 속았습니다 물이 안나와요 나가 나가 형 뭐야? 물이 안열려? 뭐야? 문도 안열려 갇혔다 백안국이면 고치라고? 어 그러네? 마리오랑 루이지 백안국이잖아 일단 한번 자볼까? 잠을 자보자 잠잘거밖에 없지 잠잠 짐 풀어 뭔 짐이냐 이거 아 싹싹 유령 싹싹이 싹싹총 다이어리하고 바지 하나 챙겨온거 같은데 바지 하나 챙겨온거 같은데 신발 싣고 올라갔네 극혐 큰 독서 독서하네 흐흐흐 원래 미국은 신발 싣고 올라가잖아 아 잘 잠잘 때 쓰는 책이구나 바로 자버리는데? 난 또 지식인인줄 꿀잠 잤다 하지만 이 맨 전에 어? 형수님이? 뭐야? 뭐야? 저건 뭐야? 어 시작한거구나 바닥에 누가 드라이아이스 깔았냐 연기 뭐냐 일단 물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쥐 뭐야 아 밤에는 물이 나온다 킹만해 어이 근데 손톱도 있어 무섭다 손에 손톱도 있습니다 얼음 손톱이요 그거 싹싹총 없는데 이거 그냥 후레쉬인데 데몬 아그마 일단 피치 피치공주 방에 한번 가볼까요? 공주님 방에 어 병의 분위기가 바뀌었어 금이 아니었다 설거지도 안했구만 속았다 처음에 도금 도금 된거였어 구라였어 설거지도 안해놓고 접시 쌓인거 봐 이거 봐 우리가 다 일해야 될 수도 있어 여기 형네 방 형 마리오 형 언제 혼자 피자 시켜먹어 마리오 마리오 뭐야 이거 동전 동전 디져보자 연기 연기 뭐야 가자 피치공주 공주님을 구해야돼 아직 형수님 아니잖아 그치 아마 피치랑 마리오랑 아직도 결혼 안했을걸 30년동안 아직 루이지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어차피 2인용하면 루이지가 2p로 나오잖아 사귀는 사유도 아니야 둘이 그냥 아무런 사유도 아니야 피치누님 누님인가 근데 설정상 나이가 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누님 없어졌는데 여기도 그거있다 그 이상한 불기같은거 여긴 커피 시켜먹었네 갈수 없나 어딨는거야 화장실 여기 안되나 안되나봐 나가야되나봐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 엘리베이터 어 아까 호텔 그 파운데이션 코너인가 유령이 되버렸네 본색 드러남 맛잎 MAY 엘리 마침 찾아 뵈려던 참이였습니다 빙원 헤리 방금 어떠셨나요 당신을 꼭 한번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말이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도록 동경하고 무척이나 왕왕왕팬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분 앞에 당신은 루이지를 다시 한번 대접하기 위해서지 뭐야 킹복궁 크하하 놀랐나 그래 나 나 킹복궁님이시다 전작에 나왔던 보스인가 봐 무지 맨션에선 쿠파 포지션 한동안은 안경 놓친 내 연구소에 갇혀있었는데 말이야 여기에 오너가 나를 만나고 싶었다면서 날 풀어줬지 뭐야 완전 행운이었지 제발 이 호텔에 찾아오다니 복수도 간단히 끝나버리겠는걸 복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야 물론 네 녀석들을 모조리 액자 안에 가둬버리겠다는 거지 그리 무사할거 없어 루이지 니 동료들이 애타기 기다리고 있다며 헐 다 그림이 되어버렸네 오우 노우 어떠냐 끝내주지 니 몫의 액자도 잊지 않고 준비해뒀다 고집부리지 말고 천천히 단념해라 루이지 실어 영전사진 실어 영전사진 실어 도망가자 문도 없어진다 도망가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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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버린다 쓰레기 아이고야 어허허허 들어가 임마 흐흠흠흠흠흠 흐흠흠흠흠흠 오..오와아아악 2단 점프 2단 점프해 나아하 흐흐흐흐흐흫 흐흐흐 모든 동료들이 액자에 갇협으로 영정사진이 되버리고 이 맨션은 킹복가 있는 함정이었다 루이지는 과연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란 이거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킹부쿠 광고한번이냐고 유령아지가 구해줬어 굿뚝뚝뚝 굿뚝뚝뚝 저 빛나는거 뭐냐 저 뒤에 금개같은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건가봐 여기여기여 빛나는거 많아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빛만 나는거 여기 세제있다 세제 어우 쓰레기통하니까 동전이 물은 계속 왜 틀어보는거야 백안공이라그런가? 돈이다 돈이 나오는구만 우리 이제 별거 아닌거에 쏠지나 저기 뭐있다 저기 안에 뭐야 저거 초록색깔 부석아니냐? 이걸 꺼보자 어떻게끄지? 어디갔어? 저거 끄면 저 초록색 먹을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끄는거야 어떻게 끄는거야? 기다려봐주라고 하자 먹고가야겠어 요거 어떻게 끄는거야 여기 이거 밸브인가? 아니네 이것도 여기도 저 위에 금괴가 챙긴거 먹는거 아닌가봐 아직 저거 봐 저거 저기도 있잖아 근데 빨아들이는 싹싹이 싹싹이 안먹으면 아직 못하는 못먹는거 나중에 오자 싹싹 청소기 그거 있잖아 도넛이 여기서 나오네 가자 뭐야 주차장인가봐 어 여기도 뭔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도 금괴가 있죠? 싹싹이 부터 저 금괴 얼마야 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금괴 있어요 뭐야 아디가 여기 들어갔나? 나 목숨이 99개네 어? 타보라고? 아니 여기에 싹싹이가? 어허허허허허 정말 공교롭군요 하하 로이지 쉬 쉬 쉬 야 호 오 에? 어? 오 에이를 눌러라 에이 g 탁 에이 멈췄어 뭐지 그 다음에 ZR ZR이 빨아들인 알려준다 지금 키 알려줘요 그 다음에 ZL 밀기 빨기 밀기 두개를 누르면 와우 두개 누르면 긁어 방구 뻥 확실히 끼었겠어 뭐 예스 충격판 근데 왜 기차에 들어있는거야 기다려봐 금교좀 가져가게 돈이다 하하하하하 돈 아까 보던거 다 있었죠 보석하고 다 먹고 갈거야 여기 여기 여러분 팍 이렇게 할까? 어 나왔다 위에 있는거 어떻게 먹어? 점프가 없는데 팍 점프가 없어 여긴 뭐냐? 스위치가 있네 밀기 오우 아하 아 주차장 문 열수있었는데 문 열었고 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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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까 거기 오기전에 보석있죠 보석이나 먹고 갑시다 여긴 뭐야 뭐 머니 돈을 쓸데가 있나봐 돈을 많이 주는거 보니깐 그리고 여기 무슨 그게 있어요 전기 전기 들어오면은 여기 뭐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어 아까 다시 못 돌아가나? 여기로 갈 수 있는 어 다시 세탁기에 있던 초록색깔 그것만 먹고 가자 어 어 여고 여고여고 내놔 어떻게 빨지 이거? 이거 못빠네 아 이거 지폐드 돈이야? 아 지폐드 돈이네요 어? 여기 구멍에 보여요 저 밑에 그래서 이게 전기 연결해가지고 여기 끄는건가보다 세탁기 그쵸? 뭔가 해가지고 일단 돈다먹어 여기 밑에도 돈있어 머니머니 여기도 돈 어 지폐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빠라빠라빠라 빠라빠라빠라 좋아요 위로 된다고? 어? 아 이렇게 패드로 위로 되네 그렇지 밸브 돌아간거 아닙니까? 그쵸? 밸블를 어떻게 해야지 저길 전기를 들어오게 할수있을까? 그냥 자이로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위로도 위로도 돼요 밀어볼게 잠궈 잠궈 잠그니까 소화주자 돈이야 돈 다 돈이야 됐다 근데 이건 안 꺼지네 저기로 가서 뭘 해야 되는건가 가보자 저 번개를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여기도 돈이 있다 뭐야 돈이 계속 있는데 아까 먹지 않았나 700원 모았어 벌써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지금 하는게 아닐까 저쪽에도 상자가 있는데 쥐를 한번 잡아서 해보죠 그 다음에 쥐를 빨아들였으니까 발사 그 아까 스킬중에 빨아가지고 뭐 찢는거 있었잖아 그런건 안되나 아직 쥐 빨아먹어마 쥐는 안되는데 점프는 없어야지 그냥 가보자 아 맞다 여기 쥐가 많아 쥐 탁 빨아봐 쥐 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사진찍는거 있었잖아요 스턴 매기는거 그거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냥 갈게요 쥐는 왜 이렇게 많아 쥐은 왜 이렇게 많아 뭐 쥐 데미지 버써 오 뭐, 쥐 데미지 버써 기이이이은이이이이이이이이형 팍 이걸로 뭐하는게 아닐까 christ 어 하자 길어 없으면 저걸로 하는 거고 아니면 있으면 그냥 가는거고 여보 여보 빨아들어 빨아 빨아 빨릴거 같은데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어 여기 가는길이 없네요 그러면 전기로 뭐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뭐지? 쥐가 연락이 많고 나가서 가는건가 그냥? 여기 문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 옆으로 옆으로 나가볼게요 저거 먹고싶은데 뭘까? 가도 되는걸까? 여기 엘리베이터 소화기는 뭐야 호화기는 무조건 돈들어있구나 아 돈먹어 천원되겠어 널라 흘리고 가네 욕심 그득하다고 야 저 위에 금개도있어 금개 금개 개이득 루이지는 사람들 살리는데 관심이 없다 루이지는 돈을 원한다 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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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나무 아냐? 맞네 돈나무네 여기 살만한데 여기 살만한데 킹만한데? 여기 뭐있다 이 이상한 문 됐다 사진 띄는걸로 열었어요? 호우예 호우예 하트하트 하트먹어 먹어진건가? 저기 저기 저 뒤에 번개는 뭘까? 팡! 초록색은 다 그거네요 사진찍는거죠 돈먹어 뭐가 나오는거? 먹을거 엄청나왔네 피누에 안차 다 돈이야 하트 여기다 하트 호화기로 돈이에요 여기 뭐있다 안보여 근데 카메라 어떻게 뭔진 모르겠지만 돈인거같습니다 하하하하 아 나 지금 돈먹으려고 그러는것도 아닌데 자꾸 돈이 돈을 줘요 돈 돈이 최고야 하하 돈이 최고야 돈이 벌써 천원이야 뭐야 이런거는 밀어가지고 빵스러워 돈이야 돈을 너무 잘주는데 대충 먹고 갑시다 너무 쉽게 주네요 돈을 필요할때만 먹어도 되겠어 야 저기 보석 노란색 보석 보이세요? 저저저저기 저기 어디야 아까는 초록색 보석이였는데 여기 위잖아 그쵸? 어떻게 가는거지? 숨겨진 요소가 많은데 여기로 가서 가는거 같은데 빛을 한번 비춰보자고 파워스톤인가? 어? 여기 틈 돈 돈 돈 안에 돈방이 있어요 또 어허허헣 어떻게 열지? 어떻게 하는걸까? 저 방으로만 갈수있으면 저 위로도 갈수 있을거 같은데 틈대고 빨아보자고 그럴까? 빨아볼게 안나왔나 저 틈 저기 틈 저기로 가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 여기 밑으로 가야되거든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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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는걸까? 일단 패스 일단 우리 초록색 보석이랑 노란색 보석 봐나요? 여기 초록색 보석 이 안에 가야되어 그.. 그냥은 안 되는거 같은데 뭐 아직 배우는건가본데 아직 일단 진행해 봅시다 그냥 허무하게 기술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 딱 잡고 깨는거 그 기술 배우면 될 듯 다 죽었네 영정자식 왜그래 아 물을 야 보고만 있냐 뭐야 갇혔어? 어어 빨아보자 일단 펑스로 왜 안 빨아져 이놈 안 빨아지네 아 맞다 이거 지금 빨아요 예쓰 ZR로 다시 이거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되네 요렇게 오 데미지 빨아요 됐다 배웠다 사진을 찍고 찍어야 되네 내 친구가 경비병들 저기 뭐 있다 열쇠랑 땡겨 땡겨 소리야 됐다 그리어 간단하네 약하네 녀석들 리액션이 좋아 머리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사주찌는거 어? 아 글로 올라가라고? 오 여기 열쇠있잖아 어? 하하하 가디 가디 팡 보라색 보라색 아 그 보석들 다 모으면 6개네요 다 모으면 뭐 주는거? 종전 주세요 돈 돈 돈을 정말 나이 주네요 흐흐흐흐흐 아 진짜 1700원이에요 뭐 테마랑 사는데 연락 비싼거 아니야? 돈을 너무 퍼주는데? 방향 변환이 좀 적응이 안된다 이거 옵션 옵션 설정해 가자 잠깐만 여기도 뭐있네 풍속 깨있냐고? 옛날에 그 유령 그 만화중에 고스트바스터즈라고 있었거든? 그거랑 좀 비슷한듯 빨아들이네 여기? 열쇠 먹었죠? 어우 하나 더 필요하네 왼쪽도 아니네 열렸네 보석 나 보석 지금 두개 놔두고 왔어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이따가 날것이여 어? 누구지? 쟤 걔 아니냐? 무슨 박사같은 애 아니야? 일단은 영정사진에 한명 구할 수 있다 첫번째 보석 박사 맞지? 어떻게 구해? 야 그거 싹싹으로 빨아들여봐 안되네 사진 찍어봐 안되는데?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본데 어디야? 멍멍이가 여기 앉네 멍멍이가 다야네 거기야? 여기? 열시열시 열시 어딨는데? 쓰레기통에 있나 돈 돈 돈 돈이 왜 쓰레기통에서 나와? 거울방 거의 청소를 줄 수 있는데 일단은 돌리고 봐 청소기 돌리고 봐 어 쇼파에 돈 다 내꺼 저기 사진찍는거 있다 빵 들어오다 전기같지 이영 열쇠요 열쇠 열나 크네 오예 오예 여기 뭐야 이거 금고같은거 있는데 아닌가? 골드 아냐 이거 G G골드 맞네 골드네 이것도 돈이야 나 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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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닥에 있어 돈 쓰레기통 용량이 크구만 보스있다 아 저 몬스터 우리지 현상수비한데 여행 요거 방향 어떻게 바꿔 너 여행 요거 방향 어떻게 바꿔 어딜갈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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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일로와 일로와 반항이 심하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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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로만 당겨야되네 리액션이 좋아 어? 한번 튕겨주고 배 튕겨주고 방안에 상자있었다고? 아 그래요? 딱 들어가고 어 일단 사진찜으로 하자 저기있다 파 뭐야 책같은게 있네 뭐야 저거 플래쉬 갈아꼈다 아 더 샌 플래쉬로 업그레이드 아 이제 사진을 대네요 오!giving 이건 X expectancy That's not fun 머니이이이이이이이 講 영정사진 빼올법 알았구요 잠깐만요.저 위에 골드검이 뭐야? 골드검이 골드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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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먹임뭐야 돈이지 머니잉 포부스 어? 뭐가 걸리는데요 뒤에 땡겨 뭐가 걸렸어 앗 하하하하 와 돈이야 이 커텐이 걸리네 이것도 걸리나 그러면? 걸리네 커텐 아 걸렸다 자 뭐야 쥐야 여기는 여기 뒤에 상자가 있네요 진짜 여기 뭐야 돈이야 난 부자야 형이랑 같이 안다녀도 될텐데 왜 안되나? 나가자 응? 가자고? 기다려봐 상자 좀 먹고 오게 여기 상자 있었대 아아 헬로 어디있어 상자가 여기 여긴데 여기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 여기 어떻게 먹지? 여기 여기 딱 있는데? 그쵸? 거울보면 여긴데 안먹어줘 X로 X가 안뜨잖아 여기 뒤에도 뭐가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먹냐 어떻게 나오게 아 됐다 짜이씨 옷을 찢어 찢으면 되나봐 하하하하 오케이 버섯 이건 또 다른 버섯이네 뭐야 버섯종류 왜 이렇게 많아? 에반데 그리고 이 상자는 그냥 아 떴다 떴다 아닌가? 이건 못먹는건가요? 이거? 요거? 사진 찍어볼까? 근데 사진 찍는건 초록색이라 아아 이렇게 안보이는건 이걸로 찾아내는건가봐 파란색 뭐야 이거 먹었다! 그러면은 아아 거울에만 보이는 상자 뭐야 체력하고 그냥 돈이야 똥? 돈 그만먹어 여긴 잠겼네 반대로 멍멍이 따라가면 돼 멍멍아 가자 어디냐 안내해 잠깐만 멍멍이 들어간 자국은 저렇게 표시가 되네요 멍멍이 들어간 자국은 저렇게 표시가 되네요 멍멍이 들어간 자국은 저렇게 표시가 되네요 너무 성의 없이 지은거 아니냐 음 누군가 했더니 루이지군이었구만 쟤네 왜 이런곳에 있는겐가 낫다 낫다 알았다 쟤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멍멍이 들어간 자국은 루이지군 나를 얼른 여기에서 내보내주게나 우이 오이더로 사메노탭 이 호텔은 흉포한 유령투성이라니 빨리 앙 한시빨리 이곳을 떠나자 노노노노노노노 뭐 뭐 마리오 노노노노노 마리오 있어야 돼요 자네의 동료들이 모두 붙잡혔다고 동료들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 없단 말인가 정말 손이 망간다니까 자네의 그런 면 변하지 않았구먼 할 수 없지 내키진 않지만 이 알았다 박사에게 생각이 있다니 우선은 날 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나 지게핀 오야 쑥쑥쑥 우이 자네가 메고있던 신형 유력사 아아 그 기차 얘꺼였구나 그래서 이게 들어있었군 아아 오오 쑥쑥쑥 갑시다 박사님 왜그러세요 재채기할라그러는거에요? 괜찮으세요 박사 방사님 닉피트 좀 하셔야겠네 체력이 괜찮으세요 아아 괜찮네 오우야 오야마 루이지군 저쪽을 보게나 뭐야 엘리베이터 에지지 시케 시케 쑥쑥 쑥쑥쑥 쑥쑥 유령을 눈을 피해 빨리 가자고 루이지 표정 봐 박사 개 싫은 표정이야 하하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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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지군 이것좀 보게나 돈일세 이럴 때일수록 돈이 중요한 법 돈말씀 유령도 부릴 수 있다지 잔뜩 모아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일세 역시 돈이 최고구만 돈이 있으면 유령도 부릴 수 있다 타세요 박사님 엘리베이터 버튼이 죄다 뽑혀나갔구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용무인지 쑥쑥 쑥쑥 시케 시케 1층 버튼을 꾹 눌러보게나 다른 버튼은 없네 버튼도 구해야 되나봐 쑥쑥쑥 그나저나 내가 갇혀있던 2층에 자네 동료들의 기척은 없어졌다네 거기 2초로 끌려갔나 그럼 버튼이 필요하겠는데 쑥쑥 지하주차장 이쪽이요 박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웃어? 박사님 들어가 계실래요? 예? 안경 뽑아 어? 박사님 유령인가봐 안경 뽑았더니 눈이 없어 눈이 있는건가? 조그맣게? 갑시다 박사님 이건 뭐야 보석 요 보석 박사님 죄송해요 저기 1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게 갑시다 노예지군 지나치고 말았다네 거긴 주차장이 아니라니 어떻게 알아 길을 잘하시네 여기구만 접빠바 보스다 elk받츠 보스 빼보이 어흐 Buddhist 가면 쓰는 줄 뭐하는 애들이 가방 던져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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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라 야 자 자 자 자 자 팡 들어오다 어 피해요 피해요 구성으로 던져봐 잘하셨습니다 어 땡겨 땡겨 어우 어디 어우 어디 되게 악한데 유령들이 어딨어 나와라잉 나와라잉 어디갔어 숨어있나 어 뭐야 여깄다 어 뭐야 이거 나 막혔어 가방때문에 가방 나 가방 던져보세요 퓌 자 어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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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가려고 아우 뭐야 잡았다 아우 잡았는데 그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겉..골드색깔로 변했어 뭐지 저게? 리액션 한 번 해주시고 뭔데 이거? 버튼이야 1층 버튼하고 5층 버튼 15층 갈 수 있나? 아니면 1층 5층 더띠 더띠 엘리베이터 버튼 아닌가? 설마 유령이 가지고 있을 수출이야 스쿨스쿨 2개 버튼밖에 없구만 아무튼 내 차로 가도록 하지 쉽게 쉽게 갑시다 버튼 몇 개만 있으면 돌려 쓸 수 있긴 하지 이게 내 찰세 어? 뭐야? 건들지 말게 이러만 물건일세 거짓말 탐지기일세 뭐야 왜 자막이 안 나와 놀라지 말게 놀라지 말게 뭐야 아 연구소구나 연구소 조그만 연구소였는데 크게 됐네 이게 바로 내 연구소였어 CCTV도 있나네 저도 열어주세요 엄청 크네 아네 의자도 있고 역시 알았다 박사님이야 내 연구기지에 온걸 환영하네 내 천재적인 발명품점 하나로 냉단반 시설을 갖춘 튼튼한 이동신 연구실이 이런 날에 데뷔해서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어 내가 이 호텔에 있는 이유? 거기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네만 간단히 말하자면 감정이 빠진 셈이지 초대장이 왔는데 전세계에서 본 귀중한 유령 컬렉션을 나에게 넘긴다지 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유령 연구가의 피가 어찌나 들끓던지 하지만 함정이었네 나는 약속과 반대로 소중한 유령 컬렉션을 내꺼를 뺏기고 말았지 거기에는 자네가 고생해서 붙잡아준 유령도 있는데 말이야 특히나 킹복구는 내가 아끼는 컬렉션이었는데 그니까 박사님 박사님이 가지고도 킹복구가 풀려나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욕심때문에 알았다 박사님의 욕심때문에 뭐라고 킹복구가 풀려났다고 호텔 오너지시군 자네가 활약해주는 수밖에 없겠네 루이지 맨션 3탄이지 않나 다시 찾아야지 처음부터 그럼 루이지 이건 여태까지 잡은건 나에게 넘기게 아 여기다가 정리하는건가봐 뭐야 비오긴 하네요 아 붙잡아서 돌아오면 된다 갤러리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왜 그러나 루이지고 혼자 멋대로 이야기 진행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뭐 주시는게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아 자네의 동료를 구하는게 목적이었지 깜빡했구만 어찌됐든 탐색해야 된다는건 변함이없고 외부 외부 내 위대한 발명품 하나 하사해지지 아 이름하여 버추얼 복구 줄여서 VB라고 부르네 하하 까딱 외부 새빨란 화면이 멋스러워 70집 버추얼 리얼리티 장치 그건가? 구이지 나오는거? 구이비를 사용하면 나 언제든 통신할 수 있다 아 통신기야 W 누르면 이 모니터 디바이스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고 오게나 까딱 까딱 무슨 물건인지 나중에 설명해주겠네 뭔데 이건 알았다 박사 이야기하기 가이드 설정 아 뭐야 이게 메뉴네요 갤러리 한번 볼까 유령 뭐 사봤는데 라오스트 다섯마리 이렇게 밖에 없네 보석은 뭔데 보석 다 모으면 뭐 주나봐 그쵸 색깔별로 뭐 모으면 뭐 능력지 주나 갑시다 호텔탐서트 벌레베이터 야 그러면 아직도 그 기술이 없으니까 안될라나 여기 여기 정기기술 아직 없잖아 어떻게 하는거야 어? 이거 배웠다 꿀어뽀 이렇게 뽀개는거 그러면은 뚫어뽕이 나가요 문같은건 안되려나 이건 안붙네 세탁기에 쓰자고 어 그래야겠다 일단 엘리베이터 가라 그랬으니까 엘리베이터 저기 가기전에 세탁기 한번 쓰고 가죠 세탁기 문은 열거 같애 이거 언제 배운 기술이야 근데 갖다 대야돼 오케이 좋았다 두개 모았다 가자 뭐여? 주차장 우측에 손잡이 어떤거 야 거미 거미 뭐야 이건 타노스? 이것도 여기 뭐가 있는거 같은데 일단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오죠 시키는대로 멀쫓 안녕 넍 뭐여? 이거 다행히 여보 다행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